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잠깐 카메라 정리하는 동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오늘 우리 왜 방송하죠? 말씀 드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꽤 길다군요. 4일이면 목, 금, 토, 일. 길지 않던가요? 길었나요? 아유 뭐 완전 안 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느끼기 나름인데 일정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에 일을 하지만 어디 갈다든지 부쩍부쩍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짧으면 그냥 한 번 쓱 했더니 4일 다 지나가는데. 그러면 더욱더 할 일이 없으셔서 더 지루하셨고 시간 길게 느껴졌을 텐데 왜? 네. 피디님 저희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주요국이 다 놀잖아요. 놀아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저희가 목, 금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편하게 최근에 많이 보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끝난 장은 역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크게 걱정 없이 그냥 봤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번 좀 살짝 내용을 보고. 오늘 또 오늘 그나마 JP모건체이스에 이 보고서가 없었으면 정말 할 게 없었는데 JP모건체이스가 3월에 또 한 번의 공매도 대전이 가능한 업종 내지는 종목을 한번 또 쓴 게 있어갖고 한번 그것도 재밌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맵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5일치인데요. 딱 봤더니 뭐 그냥 우중충한 색깔이죠. 실제 3대 지수가 1% 쪽 상상을 보였거든요. 5일 동안. 그런데 보시면 굉장히 좀 의아한 것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별로 지수에 도움을 주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확연하게 녹색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쪽 상당히 강했죠. 누가 도대체 행보디아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엔미디아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 한번 찍고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한 1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엔비디아는 참 말씀 나온 김에 그 ARM 인수하는 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냥 다른 변수나 이런 게 생긴 건 아니고.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영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된다고 그러면 또 주가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쪽에 역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금융이 강한 모습. 의외로 금융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아시겠지만 지금 10년 만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디즈니 시점이 나왔는데 조금 이따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확연하게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우중충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시장 흐름인데요. 다우가 1%, S&P500 1.2%, 나스닥 1.7%. 유가가 말이죠. 59.63입니다. 4.9%가 올라가면서 WTI가 거의 60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중으로 보게 되면 2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9.4%,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상당히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정리해봤더니 재정부양책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실적 호조, 그다음에 백신 접종의 증가성을 보여주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실적이 정말 상상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부양책은 거의 됐다고 보고 있고 다만 1.9조 달러가 만약에 일단은 통과되는 과정에서 조금 준다든지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주가에 연약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안 보이니까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은 상당히 많이 맞고 있고 또 지금 확진자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P500의 종목 중에서 34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대략 보면 약 78%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익이 80% 기업들이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78% 기업이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5년 평균, 5년 평균 두 가지 다 할 때보다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군요. 예상치 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대로 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2008년 금융위기계의 가장 좋은 실적의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은 정말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51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휘장이고요. 내일은 CBSS,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 체인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잘못 썼네요. 감안이 아니고요. 이게 가민입니다. 가민. 가민 아시죠? GPS 기업. 가민이고요. 그다음에 쇼피파이가 수요일 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 날은 홈웰푸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팸 만드는 기업이고요. 월마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금요일 날은 디어앤 컴퍼니,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이 기업들만 이번 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쇼피파이나 월마트일 것 같은데 일단 월마트는 실적을 잘 맞추는 기업이니까 쇼피파이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조금 못 나온다고 그러면 주가 사락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잘 나온다고 해도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그냥 주가에 상승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립 어드바이저는 여러분도 여행 관련주가 지금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마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어앤 컴퍼니는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거죠 바로 표가 이건데 딱 보시면 파란색이 2020년 2분기입니다. 2분기는 지금 거의 이익 성장률이 30% 마이너스죠. 그다음에 이 하늘색이요. 3분기인데 3분기도 꾀엽게 올라오다가 마이너스 10% 선에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4분기 이 밤색인데요. 쭉 보시면 4분기가 딱 거의 플랫하게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4분기에 정말 플러스의 모습이 나올까 많이 궁금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찌튼 밤색은 올해 1분기인데 역시 완전히 플러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년 전에 비한 실적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드망사스가 EPS를 이제는 평균 EPS S&P 500의 평균 EPS죠. 원래는 180, 109 잡았는데 그거 아니다. 200이라고 얘기하면서 200에다가 멀티플 23배 곱해갖고 S&P 500에 대한 12개월치 목표치를 4.600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 20%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골드망사스 얘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4분기의 플러스 반전은 정말 뛰어나실 적의 어떤 누구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종목 업종별로 봤더니요. 제가 뭐 얘기해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엑스모빌을 많이 밀었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업종이었습니다. 4.96%가 올라가면서 이주영서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 업종이 그다음이었는데 2.42%로 P8이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가 10.07%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업종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었는데요. 2.23% 트위터가 무려 26%가 한 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이거 약간의 공연을 해 주는 회사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나요? 공연 전시 같은 걸 이렇게 도와주는 기획사 이런 거거든요. 뭔가 전시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나요? 제2기획이 그런 건가요? 그런 쪽을 조금씩 하긴 할 텐데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직 상상사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의 정황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SM 이런 쪽인가? 그런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13.22% 올라가는데 역시 아쉽지만 이제는 백신이 많이 맞으면 올해는 적어도 전시라든지 이런 공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감 때 올라간 거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왜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가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계정을 연구 정지시키면서 삭제시키면서 그게 사실 굉장히 히트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죽여버리면 솔직히 다른 어떤 뭔가 좀 사람을 끌는데 약간 부적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에 더 도움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트위터를 더 반겨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섹션 2, 3, 0이죠. 그걸 이제 한국말을 치게 되면 통신품위법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건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유저들이 보통 글을 올릴 때 어떤 가짜 뉴스를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한 회사에 대한 면제, 면책특권을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짜 기사를 올려도 트위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소리를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올리면 트위터도 좀 약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회사에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얘기했지만 iOS 14에는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앱이 정상 작동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간의 또 한 번의 비용이 지불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운영이 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우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단점은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SNS 회사가 워낙 하트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혹시 핀터레스트 하십니까? 뭔지 알아요. 사진. 하지는 않으시죠? 네.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안 하니까요. 그런데 핀터레스트가 상당히 요즘에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보게 되면 집에 있다 보니까 사진을 공유하거나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가 광고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요.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뜻일 텐데. 그렇습니다. 예상이라면 트위터도 역시 언택트 관련 종목이니까 예상도 꽤 괜찮을 거라고 했을 텐데도 더 잘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트위터에 더 빠져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약간의 인지조화가 잘 안 돼요. 트위터는. 제가 안 쓰고 있고 주변에 물어봐도 트위터에 대한 특별히 어떤 장점? 물론 단문 간단히 글 올리는 건 편하다고 하는데 편한 건 편한 거지만 이걸 왜 많이 볼까? 저는 그게 잘 이해 안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거야 SNS마다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거나 사진이나 이런 기반인데 약간 트위터는 하여간 되게 좀 이상한 기업인데 하여간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물론 이건 약간의 소문인데요. 또 큰 기업과 M&A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트위터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SNS 회사니까 많이 올라가도 여러분들 그냥 감안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여기서 많이 활동했잖아요. 그런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단 디즈니는 2021년 1분기로 잡혀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거는 놀라운 실적인데요. 원래 EPS가 41센트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32센트가 나와주면서 완전히 지금 실적을 완전히 크게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도 예상치에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중요한 실적이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분. 9,500만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3%가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짜 많이 증가한 거고요. 9,500만 명이면 지금 현재 네프루스의 딱 반인데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디즈니 플러스 많이 본 건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아동틱한 게 많아서 많이 안 볼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마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상당히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태아파크는 전년 동기 대비 53%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의 폭망 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디즈니 실적을 보고 5명의 전문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정말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 CNBC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짐크레이머 대부분의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돈을 버는 회사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피터 나자리아는 네프루스의 가입자도 멀지 않았을까 네프루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2억 명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고요. 샤논 샤코시아도 구독자의 강력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니 헤린턴은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내년이죠 바로. 그렇게 좀 극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짐 레벤탈은 더 나은 평가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를 높여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현재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도 한번 투자해보자는 얘기했거든요. 조만간 200달러를 넘어갈 것 같은데 디즈니를 200달러 이상에 살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워낙 무거운 주식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봐도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그렇게 비싼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 다섯 명의 얘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조금 더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디즈니 플러스도 가입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분이 넷플릭스만 굳이 만 원 정도 아끼려고 나는 더는 절대 쓰지 않을 거야 하실까 싶기는 해요.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로 바꾸든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E플럼처럼 자녀를 둔 분들은 다 가입하지 않을까. 자녀의 어떤 성화에 못 이겨서. 그렇기도 하고 저만 가끔 보더라도 굳이 여기는 그게 있고 넷플릭스에는 그게 없다면 넷플릭스에 애만 있는 뭔가가 썸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디즈니에 있는 영화 부분에 있는 거를 다 이리로 옮기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로. 그래서 지금 점점 들어오면서 컨텐츠가 화려해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솔직한 얘기로 넷플릭스는 감동을 주거나 그런 건 다소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영화도 있지만 오히려 디즈니 플러스에 가게 되면 상당히 가족 영화가 많고 웅크라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즈니 플러스가 일단 인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단은 가입자를 받았는데 가입자가 폭증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가입자분들은 월 한 5달러 정도의 수준입니다. 싸죠 되게. 그러니까 반값이에요. 미국보다 반값인데 지금 그걸 포함해서 보통 유저당 매출을 계산하는데 그쪽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게 보게 되면 실적은 굉장히 구독자는 많이 증가했는데 매출당 매출은 적어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싶은데 실제 구독자는 많아졌다. 그런데 다만 그쪽이 워낙 요금이 싸다 보니까 낮게 보이는 거지 일단은 그렇게 실제 넷플릭스보다 싼 게 아니고 거기에 올라가 싸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디즈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에 대한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2억 4백만 명이 나와주고 있는 구독자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9,490만 명 그런데 여기에 훌루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ESPN 플러스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 4,6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이게 3년도 빠른 속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빠른 속도가 지금 가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요. 내년 내후년이 되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2억 3천, 2억 6천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넷플릭스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2년대의 모습이니까 정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디즈니의 주가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루는요. 훌루는 원래 유일하게 넷플릭스의 대학만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디즈니가 인수한 상태고요. 그런데 ESPN 플러스는 집에서 일단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건데 뭐 집에서 보는 것도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스택이 합쳐서 얘기할 때는요. 1억 5천만 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시코 실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워낙 콜라를 많이 드셔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니까 아니고요. 그니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콜라를 잘 안 마시거든요. 콜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제 EPS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었는데 매출은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낵 스낵이 뭐 있냐면 레이즈 같은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감자칩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불에 태우면 콜발 타잖아요. 상당히 좀 기름이 잘 붙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 많던데 하여간 그런 거 그다음에 치토스 같은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게토레이 제로가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버블리 탄산소가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밑에 있는 그림이죠. 스타벅스에 이런 거를 커피를 펩시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6월부터는 배당금도 5% 이상했다. 그래서 원래 배당금은 분기당 1.023 달러를 했는데 1.07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그것부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유래부터는 배당이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가 보통 매장에 다쳤을 때도 이런 게 많이 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펩시코의 실적을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생수 시장인데 펩시코의 생수는 아쿠아피나라고 있거든요. 뭘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역시 펩시코에서 많이 팔리는 생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토레이 제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네. 그렇대요. 칼로리 없는 게토레이? 네. 아예 없는 거죠. 원래 게토레이가 한 50칼로리 되거든요. 의외로 칼로리 좀 있어요. 있죠. 단 거. 그런데 그런 걸 빼서 한 건데 세상의 모든 제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왜요? 그러니까 그게 코카콜라 제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 콜라가 아니잖아요. 진짜 콜라라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먹어보면 그거죠 딱 느낌이. 담배 태시는 분들 보통 1ml 0.1ml 하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먹어보면 디카페인 커피 같은 느낌인가 봐요. 네. 그렇죠. 별 차이는 없는데 뭔가 그냥 몸이 좋은 것 같은 느낀 때 먹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달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네. 제로지만. 그런데 그게 뭔가 설탕 같은 게 뭔가 슬쩍 들어있지 않을까요? 감리로? 설마 그래도 있더라도 단맛을 내주긴 하지만 칼로리는 없겠죠? 칼로리는 없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남자답게 딱 먹고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뭐 지금 펩시코가 과거의 펩시코가 아니고 지금은 스낵이 많이 팔려서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오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이 트로피카나 있지 않습니까? 트로피카나? 네. 착즙 주스 상당히 척기에 펩시코가 주가 올라와 상당히 기여했던 그런 음료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네. 많이 팔립니다. 네. 많이 팝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이면 3월이면 또 다른 공매도 대전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해서 JP공호체스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너지 섹터가 현재 S&P500 평균 공매도의 4배로 사상 최고치로 보여주고 있다. 한 그림을 두 장 갖고 왔는데요. 왼쪽 그림이 현재 S&P500에 있는 평균 공매도 비중이 현재 1.5%입니다. 역사는 가장 저체도점이죠. 지금 공매도가 다 죽었잖아요. 나라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육가에너지에 대한 상승 이때 상승이 12년 동안 상승사이클을 보였던 구간이었고요. 이게 그 다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락사이클을 보여주는 구간인데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보이시게 되면 100%, 400%가 뭐냐면 S&P500 대비해서 에너지 섹터의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전히 평균보다는 많다. 네. 그렇습니다. 4배 정도의 공매도 비중을 많이 갖고 간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는 지금 다운사이클을 보여주면서 기름값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우리 공매도 치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치고 있다. 이게 지금 1년의 얘기가 아니고 2008년보다 지금까지 비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략 한 12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400%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빠르게 지금 접종을 하면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겠지만 요새 기름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값이 의외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화석연료로 지금 당장 없애는 게 아니다.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차트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면 딱 이거죠. 브렌트 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달러 갖고 왔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까지 나오고 이제 다 회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공모에도 친 분들이 요걸 넘어가면 커버하기 위해서 일단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불과 10개월 전에 WTI가 마이너스 43달러였잖아요.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벌써 10개월 전에 일이거든요. 지금요. 아주 10년 전의 일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꾸준히 올라오면서 지금 현재는 60달러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빠르게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JP보고 체이스는 3월부터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면서 의외의 에너지의 강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유가가 굳이 더 올라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올릴 만큼 올라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올라올 것만큼 올라왔는데 이 JP보고 체이스는 뭐냐면 이미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그걸 탁 터치해버리면 이걸 깨버리게 되면 추세가 깨지게 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숫뚜껑 보고 놀란다고 속담인가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조금 커버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한 번 살짝 흘렸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소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모빌과 쉐브론이 합칠 수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엑스모빌이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움직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굳이 유가가 아니어도 에너지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약간 좀 가시화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 친 분들은 반전을 못 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또 S&P500 비해서 4배가 많다는 거는 어쨌거나 거의 왔다. 사실 조금씩 커버가 나와지는 시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것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모빌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엑스모빌, 쉐브론 그다음에 옥시덴탈, 펠트로님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아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 다 지금 유가 관련주들은 공매도가 많습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아직까지 회복하려고 하면 한 20, 30%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과 사실은 조금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3월 정도 되면. 일단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기회별 기업이 갖고 있는 호재가 있다 보니까 긴장하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가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도 좀 무거워 보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뿐만 아니고 최근에 저도 LPG 차를 크는데 LPG도 지금 최근에 한 한 20%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요. 폼 13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모든 기간은 분기 끝나고 45일 이내에 자기 포트폴리오 변동 부분을 보고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죠. 4분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까지 보고해야 되는데 워렌 버핏이 뭐 샀는지 알려지는 아직까지 버핏은 안 하고 버핏은 항상 늦게 하거든요. 굉장히 지각생입니다. 지각생에서 아마 15일자 미국 시간으로 한 밤에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가장 빠른 게 블랙락 그다음에 벵가드가 먼저 발표하는데 쭉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 딱 포인트 잡히는 게요. 딱 하나 보이실 거예요. 딱 여기 크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테슬라 지금 보시면 붉은색이 다 매도한 거고요. 이 연두색이 더 추가 매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추가 매수한 게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 지금 제 1등 자산운전사잖아요. 지금 페이스북을 더 많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를 많이 매수한 모습입니다. 무려 1,200만 조를 매수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기관으로서 테슬라에 대한 좋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엔비디아를 또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IVV는 S&P500을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같은 것도 매수했고요. 페이팔도 매수했고요. 어더비 같은 거 매수했고요. 또 컴패스 같은 거 매수했는데 보시면 디즈니도 요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는 기업들을 좀 꾸준히 매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벵가드인데요. 벵가드. 벵가드로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주식 수를 좀 줄이는 모습인데요. 딱 테슬라만 또 1453만 조를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아까 블랙랑과 비슷하게 한 천만 주 이상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요. 상당히 지금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JP모건을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벵컷, 어미카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벵가드는 은행주를 좀 매수하는 모습 보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조금씩 파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보통 국민연금도 궁금하잖아요. 국민연금은 뭐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웨일스위스덤 닷컴이라는 사이트 가시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웨일위스덤 닷컴 가서 보시면 거기에 회사 기관명을 넣어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내셔널 펜션 펀드로 되어 있어요. 그 지시만 나오거든요. 아마 국민연금공단도 오늘 새벽이 되면 보고서 올릴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뭘 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아이비가 기관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연금공단도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았을까 한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면 그냥 쉬지 마시고 하나만 더 워런 버핏을 이끌고 있는 버크셰스웨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크셰스웨이가 애플을 더 샀는지 팔았는지 아니면 아마존을 더 구매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업을 구매했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도 안 열리는데 딱 비슷한 시간에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습관이라는 게 어차피 오늘 장은 안 열리는데 이런 거 보시면서 시간 보내면 왜냐하면 이게 딱 이게 제가 봤을 때 기관들의 어떤 주식 변동구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거 담고 있는지 새로 담는지 그렇습니다. 기관들끼리도 의견이 서로 누구는 테슬라 팔고 누구는 테슬라 사고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다 대동소의하게 보시게 되면 팔면 팔고 살면 사야 다? 대부분 다 어느 쪽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 상위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자산운용사하고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테슬라를 매수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테슬라 주가 올라간 거에 상당히 근거가 되는 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사도 저기에 나오나요? 상장 주식만 나오나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 안 나오고 비트코인은 살 수 있는 ETF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ARK, ARK, W인가? 거기도 또 ARK예요? 네. 캐시우드죠. 그런데 캐시우드가 오늘 나온 기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캐시우드가 현재 지금 20% 이상의 기업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 25개만 그렇대요. 그런데 그 25개 기업들이 상당히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찍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지금 그게 과거에 제가 생각 안 나지만 어떤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기업만 하다가 실적이나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빠르게 또 무너지잖아요. 이게 워낙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캐시우드에 대한 어떤 주식 선별에 대한 부분들 운영 방식에 대해서 월과에서 약간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이렇게 조그만 기업만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서 내가 올리는 거 아니냐 팔면 또 빠질 거 아니겠냐 하는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적보다는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려있어서 유동성이 뒷받치되면 모르겠지만 혹시 만약에 조금 시장이 어려운 거 하나 가게 되면 그것도 역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는 빠질 때는 더 빨리 빠지겠죠. 그런 경고음이 나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ARKX는 3월 29일 날 상장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는 우주탐사. 우주탐사 스토리들. 굉장히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ARKX 상장은 저희가 이제는 썸머타임이 시작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3월 15일 날 끝나더라고요. 1월 날. 시작하는 거죠. 썸머타임이 시작하면 앞으로 한 시간 일찍 시작해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ETF 같은 거 만들면 반드시 그 종목을 사나요? 사겠죠? 그렇죠. 사야죠. 그러니까 점점 ETF가 늘어나면 이런 ETF, 저런 ETF, 이런저런 ETF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하면 다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 있는 건데 다 있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ETF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는 종목의 시가총액을 합친 게 항상 크다. 그렇죠. 일까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종목 선물을 사거나 혹은 종목의 파생 상품을 사서 상승률을 맞추기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 금융 상품에 몰린 돈은 엄청 많은데 실제 금은 별로 없다. 그냥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금이라는 건 정말 필요할 때는 진짜 금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얼 골드가 있어야 힘을 발휘하는 게 골드인데 그렇죠. 전쟁 났어. 그럼 진짜 금부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야, 나 금 ETF 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페이퍼금이 너무 많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다군요. 모르겠어요. 바라서 잘하겠죠. 자, 오늘은 미국 장은 열리지 않고요. 그래도 나와서 유익한 이야기해 주신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